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이 작품까지만 이야기 할게요 초기 작품 중에 대표작 드가의 가족이 국제적이라고 했잖아요 뉴올리언스 미국에서 활동했을 때 외삼촌 무송이라는 사람이 모카 사업을 했나 봐요 모카 사무실의 장면을 묘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주의면서 일상을 포착한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사무실 내부의 모습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서류 같은 거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국제적으로 개척 시대를 알 수 있는 배가 있고요 여러 신사가 보이고 여기 남자는 인종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좀 표현한 거기도 한데 이 모카라는 거 자체 그냥 보면 아 모카 그 회사의 모습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모카라는 게 뭘 의미하냐 인지를 알면 재밌어요 뭐냐면 모카 산업이 뉴올리언스에서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모카 재배 일을 누가 하냐면 다 노예들이 한 거예요 물론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노예 제도가 폐지됐을 때지만 여전히 많은 흑인 하층민들 노예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이 사람들은 부를 쌓은 거죠 그 시대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성이라는 외삼촌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 유대가 있었습니다 삼촌 집안에 노예도 있었고요 물론 당시에 백인들 사회의 문화가 노예에 한두 명씩 있는 건 당연하니까 근데 좀 불편했던 그 시대 그 한 장면을 그린 거라는 의미가 좀 있는 거 같네요 이런 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시대니까 그쵸 이건 진짜 사실주의죠 그래서 모카 산업이라는 거를 이 노예 제도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지금의 열강들이 불을 쌓은 거죠 솔직히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건 사실이니까 이게 67년도고 이게 좀 지나서의 작품이네요 그쵸 스타일은 아주 많이 달라진 거 같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하고의 차이점이 에드가 드가의 그 소며력, 대생력이 기본기가 제대로 잡혀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워낙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유분방하게 터치를 날리니까 근데 에드가 드가는 초기 작품 보면 정말 잘 그리는 화가였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면 볼수록 물론 나중에 인상주의 화가들 영향받아서 약간 터치를 날리는 것도 있었고 또 만년에는 시력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파스텔로도 많이 그리고 그 형태가 많이 일그러지긴 했는데 일단은 신고전주의 앵그르라든지 고전주의 여러 거장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화가라는 느낌도 있어요 전통을 좀 약간 계승하려고 노력했던 화가 그런 느낌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과 갈등이 좀 심하지 않았나 인상주의 화가들과의 갈등 중에 하나가 그림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에드가 드가가 인물을 많이 그리고 실내에서 주로 그리잖아요 요 그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내광파라고 하죠 실내에서 완성을 하니까 에드가 드가가 모네 같은 이 친구들 인상주의 화가들이 바깥에서 완성하는 거를 되게 한심하게 여겼대요 왜 저렇게 그리지? 되게 반대했던 그림은 실내에서 제대로 연출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제대로 된 그림이다 그 얘기는 즉 그 완성도 마무리를 중요시 여겨서 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는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통을 계승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쵸 묵직한 느낌이 있죠 요런 스타일을 보면 고전주의를 계승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 그린 주제 자체는 사실주의고 같이 전시를 한 건 인상주의고 주제는 사실주의고 그림 스타일은 고전주의로 그린 게 아닌가 아무튼 드가의 그림 보면 인물들 보는 재미도 있고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재미도 있고 너무 선비라서 여성을 몰리한 게 아닐까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한 에드가 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들라쿠라도 평생 독신이었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약간의 허세 비슷한 예술가는 평생 독신이어대 예술을 위해서라면 결혼이 도움이 안 돼 혼자 살아야 돼 약간 그런 정신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여자와 가까이 하면 예술에 방해가 돼 그런 보수주의자 정반대 스타일이 마네 같은 피카소 이런 화가들이 있죠 에드가 드가 인물도 멀쩡해요 잘생겼어요 입이 약간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집안이 잘 살았는데 지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5분만 더요? 15분만 더 할 게 뭐가 없는데요? 저는 이전에 발레리나 그림을 좀 많이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았거든요 에드가 드가가 여성에 대한이 오히려 연민이 있지 않았을까 불쌍해 사는 당시에 하층민 여인들 특히 발레리나 그 남성에게 몸을 바쳐야 했던 그래야 먹고 살았던 그 시대를 그린 거니까 여성은 멀리하는데 여성에 대한 집착은 있어요 또 이 남자가 그래도 되게 연구 대상이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보고 또 느껴지는 화가 약간 비슷한 정서 그리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현대인들의 그 우울함 단절을 표현한 게 에드워드 호퍼니까 이미 이전에 드가가 이런 거를 이미 잘 표현하고 있었네요 왜 에드가 드가를 여성 혐오주의자로 이야기할까? 본인은 스스로 여성 싫어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도 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고모니까 고모랑 더 친숙할 거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비중도 그렇고 고모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는 고모 우대예요 고모 가족 우대 고모와 딸들 우대 이 아저씨는 조현이에요 그냥 주인공은 이 셋입니다 여성 혐오주의자였다면 이런 구도 안 나오죠 솔직히 그리고 고모에 대한 연민도 저는 지금 보니까 느껴지네요 아 우리 고모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애들은 무슨 고생이니 이 아빠가 잘못 만나가지고 뭔 고생이니 우리 고모 짜네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서 상 치르는 중이잖아요 이 드로잉이 할아버지 드로잉입니다 드가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의 가정 같아요 돈만 벌어오라는 엄마와 엄마의 사상을 주입한 아이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21세기 영혼 없는 한국의 이 일상을 보는 것 같은 드가가 변태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던 거는 그러니까 대놓고 막 에로틱을 그린 게 아니라 남자가 여성을 그 착취하려는 그 심리를 단접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고수라고 해서 하수는 너무 직접적인 걸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하수들이고 고수들은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제가 고수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에드워드 호퍼와도 부려서 드가 아 이전에 같이 분류를 했었네요 에드워드 호퍼와 드가 변태중의 고수들이라고 뭔가 약간 숨겨보는 듯한 앵글이 호퍼고 드가는 인물 배치 연출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드가도 관음증적인 그런 표현도 하긴 했지만요 근데 그건 있었대요 드가가 다시 제대로 그리려고 이탈리아 방문한 다음에 이 고모부 스케치를 다시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림을 위해서라면 친하지 않았던 고모부 하고도 모델 부탁해요 고모부 잠깐만요 이거 근데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 잘린 건가요 이거? 강아지마저 까맣게 그려놨어요 강아지 구도 참 희한하네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강아지 왜 머리만 잘라놨을까요? 즉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아지가 있으면요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휴머니즘이 생기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으면 홈리스들이 유럽에서 구걸할 때 강아지 옆에 앉혀놓고 구걸하면요 사람들이 이 강아지 때문이라도 도와주거든요 동전 넣어주거든요 강아지를 일부러 얼굴 없게 함으로써 사물 처리 그냥 배경 처리를 함으로써 컨셉을 유지했다 이 집안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를 강아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강아지의 얼굴을 안그렸다 강아지인지 모를 정도로 의자에 파묻혀 놨다 이런 거 아닐까 고모부와 비슷해요? 반쪽짜리 그런 거 같아요 의도적으로 강아지를 치료할 거 같지 않으니까 이 가족들이 제 해석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강아지 굳이 자를 리가 없잖아요 차라리 넣지 말지 드가가 아 근데 생각해보니 드가가 이후에 구도를 되게 파급적으로 자르는 걸 되게 많이 하긴 했네요 이때만 해도 고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라서 이렇게 사물 그리다가 잘리는 거는 솔직히 이전 그림에서는 약간 반칙이거든요 잘 안해요 이런 거를 그럼 그 얘기는 즉 이거 완전 의도다 강아지가 이 차가운 귀에 눌려서 도망가는 과정이에요 민러브님 그래서 웬만하면 10시에 하고 싶은데 방송을 자 요정도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 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